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낭독은 강경혜 작가님의 소금이란 작품입니다. 필명 강가마로 활동했던 작가는 소설가, 시인, 페미니스트 운동가, 노동운동가, 언론인이란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궁핍한 어린 시절을 겪으며 살았던 작가는 빈민들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썼습니다. 낭독해드릴 소금이란 작품은 1930년대 간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삶을 벗어나고자 간도로 이주한 봉협내의 비참한 생활과 봉영어머니라는 이주여성의 순환을 통해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경혜 작가의 소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소금 강경혜 제1장 농가 용정서 팡둥이 왔다고 기별이 오므로 남편은 벽에 걸어두고 아끼던 수목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문 밖을 나갔다. 홍식 어머니는 어쩐지 불안을 금치 못하여 문을 열고 바쁘게 가는 남편의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참말 팡둥이 왔을까? 혹은 자객단들이 또 돈을 달래려고 거짓 팡둥이 왔다고 하여 남편을 데려가지 않는가 하며 그는 울고 싶었다. 동시에 그들의 성화를 날마다 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토하지 못하고 터들터들 애쓰는 남편이 끝없이 불쌍하고도 가여워 보였다. 지금도 저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는 한숨을 푹 쉬며 없는 사람은 내고 남이고 모두 죽어야 그 고생을 면할게야 별수가 있나? 그저 죽어야 해 하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무심히 그는 벽을 긁고 있는 그의 손톱을 발견하였다. 보기 싫게 기른 그의 손톱을 한참이나 바라보는 그는 사람의 목숨이란 끊기 쉬운 반면에 역시 끊기 어려운 것이라 하였다. 그들이 바가지 몇 작을 달고 고향을 떠나서 마치 끝도 없는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떠나듯 뭐라고 형용하여 아픈 가슴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이곳까지 와서 어떤 중국인의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으나 중국 군대인 보이단들에게 날마다 위협을 당하여 죽지 못해서 그날 그날을 살아가고 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침 일어나는 길로 하늘을 향하여 오늘 무사히 보내기를 빌었다. 보이단들은 그들이 받는 바 월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농촌으로 돌아다니며 한 번, 두 번 빼앗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의뢰할 것으로 알고 아무 주저 없이 백주에도 농민을 위협하여 빼앗곤 하였다. 그러니 농민들은 보이단목수로 언제나 돈이나 기타 쌀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할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준비해두곤 하였다. 그동안 이어 나타난 것이 공산당이었으니 그 후로 지주와 보이단들은 무서워서 전부 도시로 물리고 간혹 농촌으로 순회를 한다더라도 공산당이 있는 구역에는 감히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국이 바뀌어 공산당이 쭉 끼어들어가면서부터 자객단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그는 그의 손톱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보이단들에게 죽을 뻔하던 것을 생각하며 그나마 오늘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기적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았을 때 벌써 남편의 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멀리 토담 위에 휘날리는 깃발을 바라보며 남편이 이젠 건너 마을까지 갔는가 하였다. 그리고 잠깐 잊었던 불안이 또다시 가슴에 답답하도록 치민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자객단들에게 무는 돈은 다 물었다는데 참말 방둥이 왔는지 모르지. 지금이 씨뿌릴 때니 아마 왔을 게야. 그러면 오늘 봉식이는 방둥을 보지 못하겠지. 농량도 못 가져오겠구먼. 하며 다시금 토담을 바라보았다. 저 토담은 남편과 기타 농민들이 거의 1년이나 두고 싸운 것이다. 마치 고향 써보던 성같이 보였다. 그는 토담을 볼 때마다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 그 어느 날 밤 일이 문득문득 생각났었다. 그날 밤 한밤중에 총소리와 함께 사면에서 아우성 소리가 요란스러이 났다. 그들은 얼핏 아궁 앞에 비밀리에 파놓은 움에 들어가서 며칠 후에야 나와보니 황둥은 도망가고 기타 몇몇 식구는 무참히도 죽었다. 그 후로부터 황둥은 용정에다 집을 사고 다시 장가를 들고 아들딸을 낳아서 지금은 예정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살았던 것이다. 황둥이 용정으로 쫓겨 들어간 후에 저 집은 자객단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저렇게 길을 꽂고 문에는 파수병이 서 있었다. 그는 눈을 옮겨 저 앞을 바라보았다. 그 넓은 들에 햇볕이 가득하다. 그리고 조교 같은 새 무리들이 그 푸른 하늘을 건너질러 펄펄 날고 있다. 우리도 언제나 저기다 땅을 가져보나 그는 무의식간에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나마 간도운 지 십여 년 만에 내 땅이라고 몫을 짓게 된 붉은 산을 보았다. 저것은 아주 험악한 산이었는데 그들이 짬짬이 화전을 일구어서 이젠 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곡식은 심어보지 못하고 해마다 감자를 심고 나였다. 올해는 저기다 조를 갈아볼까? 그리고 가녁으로는 약간 수수도 갈고 그때 그의 머리에는 뜻하지 않은 고향이 문득 떠오른다. 무릎을 스치는 다복솔밭 옆에 가졌던 그의 밭 눈에 흙 들기 전에야 어찌 차마 그 밭을 잊으랴 아무 것을 심어도 잘 되던 그 밭 죽일놈 장죽을 물고 그 밭머리에 나타나는 참봉 영감을 눈 앞에 그리며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손발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고향을 생각지 않으려고 눈을 썩썩 부비치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때 뜰 한구석에 쌓아둔 집 낯가리에 조잘되는 참새 소리를 요란스러이 들으며 우드커니 섰는 자신을 얼핏 발견하였다. 그는 곧 돌아섰다. 방 안은 어지러우며 여기 일감이 나부터 손질하시오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분주히 비를 들고 방을 쓸어내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뚫어진 사짜리 구멍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잘 살아야 할 터인데 그놈 그 참봉놈 보란 듯이 우리도 잘 살아야 할 터인데 하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다. 아무리 마음만은 지독히 먹고 애를 써서 땅을 파나 웬일인지 자기들에게는 닥치는 이 불행과 궁핍이었던 것이다. 팔자가 무슨 놈의 팔자야. 하느님도 무심하지. 누구는 그런 복을 주고 누구는 이런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방 안을 구석구석이 쓸었다. 그리고 빗 끝에 채어 대구르르 대구르르 굴러다니는 감자를 주어 바가지에 담으며 실험을 손질하였다. 이곳 농가는 대개가 부엌과 방 안이 통해 있으며 방 한 구석에 솥을 걸었다. 그리고 그 옆에 실험을 메고 나였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방 안이 마음에 안 들고 도야지구리나 쇠 외양간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어쩌다 손님이 오면 피에 앉을 곳도 없었다. 그러니 멍하니 낯선 손님과도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시일이 차츰 지나니 낯선 남성 손님이 온다더라도 처음같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다. 그저 그렁저렁 지낼만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부뚜막 앞에는 비밀 토구를 파두는 것이다. 그랬다가 어디서 총소리가 나든지 개소리가 요란스레 나면 온 식구가 그 움 속에 들어가서 며칠이든지 입곤 하였다. 그리고 옷이나 곡식도 이 우메단 얻고서 시제 입는 옷이나 먹을 양식을 조금씩 꺼내놓고 먹고 나였다. 말할 것도 없이 보이단이며 마적단 등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나였다. 시렁을 손질한 그는 바구니에 담아둔 팥을 고르기 시작하였다. 고요한 방 안에 파달 소리만 제그렁 자르르 하고 났다. 파달과 파달로 시선이 옮아지는 그는 눈이 피곤해지며 참새 소리가 한층 더 뚜렷이 들린다. 동시에 저 참새 소리같이 여러 가지 생각이 순서 없이 생각났다. 내일이라도 파정을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에 몇 마래 쌀을 가져야 할 것. 오늘 봉식이가 팡둥을 만나지 못해서 쌀을 못 가져올 것. 그러나 나무를 팔아서 사라고 한 창감은 사오겠지. 생각이 차츰 희미해지며 졸음이 꼬박꼬박 왔다. 그는 눈을 부비치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무심히 눈에 띄인 것은 벽에 매달아둔 매주였다. 아이고, 매주를 내놓아야겠다. 하며 바구니를 밖에 내놓고서 매주를 떼어서 문 밖에 가지런히 내놓았다. 그리고 그는 비를 들고 매주의 먼지를 쓸어내었다. 그는 하나하나의 매주덩이를 들어보며 간장이나 서너 동이 빼고 고추장이나 한 단지 담그고 아이고, 그러자면 소금이나 두어마름 가져야지. 소금... 하며 그는 무의식간에 한숨을 푹 쉬었다. 그리고 또다시 고향을 그리며 멍하니 앉아있었다. 고향 쏘는 소금으로 이를 다 닦았건만 다리는데도 소금 한 줌이면 후련하게 내려갔는데 하였다. 그가 고향에 있을 때는 하도 없는 것이 많으니까 소금 같은 데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는지 모르나 어쨌든 이곳에 온 후부터는 그는 소금 때문에 남 몰래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소금 한 마리에 이원 이십전 농가에서는 단번에 한 마리를 사보지 못한다. 그러니 한근, 두근 극상 많이 산 데야 사오근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 같은 것도 단번에 담그지 못하고 소금 생기는 대로 담그다가도 어떤 때는 매주만 썩혀서 장이라고 먹고 나였다. 장이 싱거우니 온갖 찬이 싱거웠다. 끼니 때가 되면 그는 남편의 얼굴부터 살피게 되고 어쩐지 마음이 송구하였다. 남편은 입 밖에 말은 내지 않으나 번번이 얼굴을 찡그리고 밥술이 차츰 느려지다가 맥없이 술을 놓고 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 모양을 바라보는 그는 입안의 밥알이 갑자기 돌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쓸며시 술을 놓고 돌아앉았다. 그리고 해종일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남편에게 등어리의 땀이 훈훈하게 나도록 훌훌 마시게 국물을 만들어 놓지 못한 자기 과연 자기를 아내라고 할 것인가 어떤 때 남편은 식욕을 충동시키고자 고춧가루를 한술씩 떠넣었다. 그리고는 매워서 눈이 뻘개지고 이마가에서는 주먹같은 땀방울이 맺히곤 하였다. 고춧가루는 왜 그리 잡수셔요 하고 그는 입이 벌어지다가 가슴이 무뚝해지며 그만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다. 동시에 음식을 맡아 만드는 자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되풀이하는 그는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쉬며 오늘 저녁에는 무슨 찬을 만드나 하고 매주를 다시금 굽어보았다. 그때 신발 소리가 자박자박 나무로 그는 머리를 들었다. 학교 갔던 봉혐이가 책보를 들고 이리로 온다. 왜 책보 가지고 오니? 오늘 방공일이요. 매주 내놨네. 봉혐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매주를 들어 맡아 보았다. 아부지 가신 거 보았니? 어, 정팡둥이 왔더라 어머니. 팡둥이 왔디? 이때까지 그가 불안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가볍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어서 봤니? 팡둥 집에서 저기 아버지랑 자객단들이랑 함께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 약간 찌뿌리는 봉혐의 양미간으로부터 옮아오는 불안. 팡둥도 같이 앉았디? 봉혐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또다시 생글생글 웃었다. 그리고 책보 속에서 달래를 꺼냈다. 학교 뒷밭에 가 달래가 어찌 많은지. 한 끼 넉넉하구나. 대견한 듯이 그의 어머니는 달래를 만져보다가 그 중 큰 놈으로 골라서 뿌리를 자르고 한꺼풀 벗긴 후에 먹었다. 봉혐이도 달래를 먹으며 어머니 나도 운동화 신으면 무의식간에 봉혐이는 이런 말을 하고도 어머니가 나무랄 것을 예상하며 어머니를 바라보던 시선을 달래뿌리로 옮겼다. 달래뿌리와 뿌리 사이로 나타나는 운동화 아까 용해가 운동화를 신고 참새같이 날뛰던 그 모양 쟤는 이따금 미친 수작을 잘해? 그의 어머니는 코끝을 두어 번 부비치며 눈을 흘겼다. 봉혐이는 달래가 흡사해 운동화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어머니 말에 그의 조그만 가슴이 따가워왔다. 어머니는 밤낮 미친 수작밖에 몰라? 한참 후에 봉혐이는 이렇게 종알거렸다. 그리고 용해의 운동화를 바라보고 또 몰래 만져보던 그 부러움이 어떤 불평으로 변화해지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봉혐이를 똑바로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미친 수작이 아니냐? 공부도 겨우 시키는데 운동화? 운동화? 야, 너도 지금 같은 개화 세상에 낫기에 그나마 공부도 하는 줄 알아라. 아이고, 우리들 전에 자랄 때에야. 뭘, 어딜 가? 물 깊고 배 짜고, 여름에는 김매고. 그래도 집신이 나마 어디 고운 거 신어본다디. 에미 애비는 풀 속에 머리들을 밀고 애쓴는데 그런 줄 모르고 운동화? 배나 골치 않으면 다행으로 알어. 그런 수작 하려거든. 학교 가지 마. 뭐, 어머니가 학교에 보네우? 봉혐이는 가볍게 공포를 느끼면서도 가슴이 우쓱하도록 반항하였다. 그리고 얼굴이 갑자기 화끈함으로 눈을 깜빡하였다. 그래, 누구 아버지가 보내면 난 그만두라고 못할까? 기집애가 왜 저 모양이야? 뭘 좀 안다고. 에미 대답만 톡톡하고. 이놈의 기집애. 에미가 무슨 말을 하면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톡톡 무슨 아가리질이냐? 그래, 네 수작이 오르냐? 우리는 돈 없다. 너 운동화 사줄 돈이 있으면 봉식이 공부를 더 시키겠다. 봉혐이는 붕김에 달래만 자꾸 먹고 나니 매워서 못 견딜 지경이다. 그리고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비쳤다. 왜 돈 없어요? 왜 오빠 공부 못 시켜요? 그 순간 봉혐의 머리에는 선생님이 하던 말이 번개같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의 가슴이 터질 듯이 끓어오르는 불평을 어머니에게 토할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딸만 그르게 생각하고 덤비는 그의 어머니가 너무도 가엾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봉혐의를 바라보았다. 동시에 남은 그만두고라도 제 속으로 나온 자식들한테까지라도 저런 모욕을 받느냐 하는 노여운 생각이 들며 이때까지 가난에 들복기던 불평이 눈뚱이 뜨겁도록 치밀어 올라온다. 왜 돈 없는지 내가 아니? 우리 같은 거지들에게 왜 태어났어? 돈 많은 사람들에게 태어나지. 자식, 아이고 자식이다 뭐야? 어머니의 언짢아하는 모양을 바라보는 봉혐이는 작년 가을의 타장 마당이 얼핏 떠오른다. 그때 여름 내 농사 지은 벼를 팡둥에게 전부 빼앗긴 그때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머니의 얼굴빛은 그때와 꼭 같았다. 그리고 아무 반항할 줄 모르는 어머니와 아버지 불쌍함이 지나쳐 비굴하게 보이는 어머니 어머니, 왜 돈 없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운동화는 왜 못 사줘요? 오빠는 왜 공부 못 시켜요? 그는 이렇게 말해가는 사이에 그가 운동화를 신고 싶어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심하게 들어두었던 선생님의 말이 한 가지, 두 가지 문득문득 생각났다. 이 놈, 이 년의 계집애, 왜 돈 없어? 미천 없어, 남의 땅 부친이 없지. 내 땅만 있으면.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는 가슴이 뜨끔해지며 말문이 꼭 막혔다. 그리고 또다시 솔밭 옆에 가졌던 그 밭이 떠오르며 그는 눈물이 쑥 비어졌다. 그리고 금방 그 밭을 대하듯 눈물 속에 그의 머리가 아룽아룽 보이는 듯, 보이는 듯 하였다. 그때 가볍게 귓가를 스치는 총소리 그들 모녀는 눈이 둥그려서 일어났다. 집 낯가리 밑에서 졸던 검둥이가 어느덧 그들 앞에 나타나 컹컹 짖었다. 제 2장 유랑 그들은 마적당과 공산당을 번갈아 머리에 그리며 건넌마을을 바라보았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개짖는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한층 더 불안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아까까지도 시원하던 바람이 무서움으로 변하여 그들의 옷가를 가볍게 스친다. 너 아버지나 어서 오셨음은 왜 이러고 있누? 무엇이 온 것 같은데 어쩐단 말이여? 봉염의 어머니는 거의 울상을 하고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였다. 총소리는 연달아 건너왔다. 그들은 무의식간에 방 안으로 쫓겨 들어왔다. 이제야말로 건넌마을에는 무엇이든지 온 것이 확실하였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까지도 총에 맞아 죽었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봉염의 어머니는 속에서 불길이 화끈화끈 올라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감히 방문 밖에까지 나오진 못하였다. 무엇들이 이리로 달려오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어쩌누, 어쩌누, 봉식이라도 어서 오지 않고. 그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암만 해도 남편이 무사할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팡둥과 같이 남편이 앉았다가 아까 그 총소리에 무슨 일을 만났을 것만 같았다. 너 아버지가 팡둥과 함께 앉았디? 보았나? 그는 목에 침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가슴이 답답해왔다. 봉염이도 풀풀 떨면서 말은 못하고 눈으로 어머니의 대답을 하였다. 그때 멀리서 신발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므로 그들은 부엌 구석에 토글로 뛰어들어가서 감자 마대 뒤에 꼭 붙어 앉았다. 무엇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리 오는 것만 같았다. 한참 후에 어머니! 부르는 봉식의 음성에 그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주 아우성을 치고도 얼른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였다. 그들이 운 밖에까지 나왔을 때 또다시 우뚝 섰다. 그것은 봉식이가 전신에 피투성이를 했으며 그 옆에 금방 내려눈 듯한 아버지의 목에서는 선열이 샘처럼 흘렀다. 그의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팔싹 주저앉았다. 그 다음 순간부터 그는 바보가 되어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봉식이는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운 듯이 어머니! 왜 그러고만 있어요! 어서 이리 와요! 봉염이가 곧 어머니의 팔을 붙들었으나 그는 일어나다가 도로 주저앉으며 너 아버지! 너 아버지!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 밤이 거의 새어올 때에야 봉염의 어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목을 내어 어이 어이하고 울었다. 너 어찌 아버지를 만났니? 그때는 살았더냐? 무슨 말을 하시디? 봉식이는 입이 쓴 듯이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살게 뭐유? 대답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양이 난처하여 이렇게 소리치고 나서 한숨을 후 쉬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팡둥과 자객 단원들에게 고맙게 구는 것이 어쩐지 위태위태한 겁을 먹었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되고야 말았구나 하였다. 아버지 생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자가 서로 언젠까지도 한 일이 있었으나 끝끝내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세웠다. 그보다 그의 입장이 그로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지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생전에는 봉식이도 아버지를 그르다고 백번 생각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총에 맞아 넘어진 것을 용의 아버지에게 듣고 현장에 달려가서 보았을 때는 어쩐지 너무들 한다 하는 분노와 함께 누가 그르고 오른 것을 분간할 수 없이 머리가 아득해지곤 하였다. 이튿날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 봉식이는 바람이나 쏘이고 오겠노라고 어디로인지 가버리고 말았다. 모녀는 봉식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나 그 봄이 다 지나도 돌아오기는 고사하고 소식조차 끊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봉식이를 찾아서 떠났다. 월여를 두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나 그들은 봉식이를 만나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용정까지 왔다. 그것은 전에 봉식이가 고학이라도 해서 나도 공부를 좀 해야지 하고 용정에 들어왔다 나올 때마다 투덜거리던 생각을 하여 행여나 어느 학교에나 다니지 않는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녀가 학교란 학교들에는 다 가서 기웃거리나 봉식이 비슷한 학생조차 만나지 못하였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TH 학교까지 가보고 돌았을 때 봉식이가 끝없이 원망스러운 반면에 죽지나 않았는지 하는 불안에 발길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이젠 어디로 갔나 어디 가서 몸을 담아 있나 오늘 밤이라도 어디서 자나 이것이 걱정이오 근심이 되었다. 해가 거의 져갈 때 그들은 팡둥을 찾아갔다. 그들이 용정의 발길을 돌려놓을 때부터 팡둥을 생각하였다. 만일에 봉식이를 찾지 못하게 되면 팡둥이라도 만나서 사정하여 봉식이를 찾아달라고 하리라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큰 대문을 둘이나 지나서 들어가니 마침 팡둥이 나왔다. 왔소? 언제 왔소? 팡둥은 눈을 크게 뜨고 반가운 뜻을 보이였다. 봉염의 어머니는 그에 반가워하는 눈치를 살피자 찾아온 목적을 절반 남아 성공한 듯하여 한숨을 남몰래 몰아쉬었다. 팡둥은 봉염의 머리를 내려 쓸었다. 그새 어디 갔소? 한 번 갔소. 없어서 섭섭했소. 봉식이를 찾아 떠났어요. 봉식이가 어디 있을까요? 봉염의 어머니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팡둥을 쳐다보았다. 봉식이 만나지 못했소. 뭐로 갔소? 팡둥은 알까 하여 맥없이 그의 입술을 쳐다보던 그는 머리를 숙였다. 팡둥은 그들 모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있는 팡둥의 아내인 듯한 나이 어린 젊은 부인은 모녀와 팡둥을 번갈아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였다. 팡둥은 한참이나 모녀를 소개하니 그제야 팡둥 부인은 올라 앉아요 하고 권하였다. 팡둥은 차를 따라 권하였다. 가벼운 차내를 맡으며 모녀는 방 안을 슬금슬금 돌아보았다. 방 안은 시원하게 넓으며 칸이 좌우로 있었다. 칸 아래는 빛나는 돌로 깔렸으며 저편 창 앞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검은 바탕에 오색빛 나는 화병 한 쌍을 중심으로 작고 큰 시계며 유리단지에 유유히 뛰노는 금붕어 등 기타 이름 모를 기구들이 테이블이 무겁도록 실려 있다. 창 위 벽에는 팡둥의 사진을 비롯하여 가족들의 사진이며 약간 빛을 잃은 가화들이 어지럽게 꽂혔다. 그리고 테이블에서 뚝 떨어져 있는 이편 벽에는 선 굵은 불타의 그림이 조는 듯하고 맞은편에는 문짝 같은 체경이 온 벽을 차지했으며 창문 밖 저편으로는 화단이 눈가가 서늘하도록 푸르렀다. 그들은 어떤 별천지에 들어온 듯 정신이 얼얼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초라한 모양에 새삼스럽게 더 부끄러운 생각이 들며 마음 놓고 숨 쉬는 수도 없었다. 팡둥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권련을 붙여물었다. 여기 친척 있어? 봉염의 어머니는 머리를 들었다.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는 팡둥이 어째서 친척의 유물을 묻는 것임을 생각할 때 전신의 외로움이 훨씬 끼친다. 동시에 팡둥을 의지하려고 찾아온 자신이 얼마나 가엾은가를 느끼며 팡둥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화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실록에 무르익은 저 화단. 그는 얼핏 밭의 조싹도 이젠 퍽이나 살았겠구나. 김맥이 바쁠 테지. 내가 웬일이야 김도 안 매고 가을에는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이 불쑥 일었다. 그리고 시선을 멀리 던졌을 때 티없이 맑게 갠 하늘이 마치 멀리 논물을 바라보는 듯 문득 그들이 붙이던 논이 떠오른다. 논기까지 가랑가랑하도록 올라온 그 논물 벼포기도 퍽이나 살았을 게다 하며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그 하늘은 벼포기 사이를 해치고 깔렸던 그 하늘이 아니었느냐 그 사이로 털이 푸르르한 남편의 굵은 다리가 철퍼덕 철퍼덕 거닐지 않았느냐 그는 가슴이 뜨끔해지며 다시 팡둥을 보았다. 남편을 오라고 하여 함께 앉았던 저 팡둥은 살아서 저렇게 했는데 그는 어찌하여 죽었는가 하며 이때껏 참았던 서름이 머리가 무겁도록 올라왔다. 진척 없어? 어디 왔어? 팡둥은 한참 후에 이렇게 재채 물었다. 목구멍까지 빠듯하게 올라온 억울함과 외로움이 팡둥의 말에 눈물로 변하여 술술 떨어진다. 그는 맥없이 머리를 떨어뜨리며 치마귀를 쥐어다 눈물을 씻었다. 곁에 앉은 봉혐이도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다. 모녀를 바라보는 팡둥은 난처하였다. 지금 저들의 눈치를 보니 자기에게 무엇을 얻으러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을 바라고 온 것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그는 불쾌하였다. 저들을 오늘이라도 보내려면 돈이라도 몇 분 집어줘야 할 것을 느끼며 당분간 집에서 일이나 시키며 두어놔 볼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팡둥은 약간 웃음을 띄었다. 진척 없어? 우리 집 있어. 봉식이가 찾아왔어. 갔어. 팡둥의 입에서 떨어지는 아들의 이름을 들으니 그는 원망스러움과 그리움 외로움이 한데 뭉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팡둥의 말과 같이 봉식이가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려나 그렇지 않으면 제 아비와 같이 어디서 어떤 놈에게 죽음을 당해서 다시는 찾지 않으려나 하는 의문이 들며 흑흑 느껴 울었다. 그 후부터 모녀는 팡둥 집에서 일이나 해주고 그날그날을 살았다. 팡둥은 날이 갈수록 그들에게 친절하게 굴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밤이 오래도록 그들이 있는 방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여주며 때로는 옷감이나 먹을 것도 사다 주었다. 그때마다 봉염의 어머니는 감격하여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거나였다. 팡둥의 아내가 친정집에 다니러 간 그 이튿날 밤이다. 그는 팡둥의 아내가 말라놓고 간 팡둥의 속옷을 재봉침해하였다. 팡둥의 아내가 언제 오는진 모르나 어쨌든 그가 오기 전에 말라놓은 일을 다 해야 그가 돌아와서 만족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밤잠을 못 자고 미싱을 돌렸다. 그는 이 집에 와서야 미싱을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서툴렀다. 그래서 그는 바늘이 부러질세라 기계에 고장이 생길세라 여간 조심이 되질 않았다. 저편 팡둥 방에서 피리 소리가 철양하게 들려왔다. 팡둥은 밤만 되면 저렇게 피리를 불거나 그렇지 않으면 깡깡이를 뜯었다. 깡깡이 소리는 시끄럽고 때로는 강아지가 문짝을 핥히며 어미를 부르는 듯하게 차마 듣지 못할 만큼 귓가가 간지러웠다. 그러나 저 피리 소리만은 그럴 듯하게 들렸다. 일감을 밟고 씩씩하게 달아오는 바늘 끝을 바라보는 그는 한숨을 후 쉬며 아이고 봉식아 너는 어째서 어미를 찾지 않느냐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언제나 봉식이를 생각하였다. 낯선 사람이 이 집에 오는 것을 보면 행여 봉식의 소식을 전하려나 하여 그가 돌아갈 때까지 주위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는 보람도 없이 그날도 그날같이 봉식의 소식은 막막하였다. 팡둥은 그들에게 고맙게구나 팡둥의 아내는 종종 싫은 기색을 완연히 드러내었다. 그때마다 그는 봉식을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래도 장례까지는 이 집을 바라지 못할 일이요. 어디로든지 가야 할 것을 그는 날이 갈수록 느꼈다. 그러나 마음만 초조할 뿐이요. 어떻게 하는 수는 없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되풀이하며 팡둥의 아내가 없는 사이 팡둥 보고 집세나 하나 얻어달라고 해볼까? 하며 피리를 불고 앉았을 팡둥의 뚱뚱한 얼굴을 그려보았다. 아이고 어찌 그런 말을 해 집세를 얻는데더라도 무슨 그릇들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살림을 어떻게 나누 하며 등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느덧 피리소리도 그치고 사방은 고요하였다. 오직 들리느니 잠든 봉염의 그윽한 숨소리뿐이다. 그는 둥불을 휩싸고 악을 쓰고 날아드는 하루살이 때를 보며 문득 남편의 짧았던 일생을 회상하였다. 그렇게 살고 말 것을 반찬 한 번 맛있게 못해 주었지. 고춧가루만 땀이 나도록 먹고 참 여기는 소금이 왜 이렇게 비싸? 그래도 이 집은 소금을 흔하게 쓰더만 그거야 돈 많으니 자꾸 사오니까 그렇겠지. 돈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그 비싼 소금도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돈. 그 돈을 어째서 우리는 모으지 못했나? 그때 신발 소리가 자박자박 나더니 문이 덜거럭 열린다. 그는 놀라 휘끈 돌아보았다. 검은 바지에 흰 적쌈을 입은 팡둥이 빙글에 웃으며 들어온다. 그는 얼른 일어나며 일감을 한 손에 들었다. 앉았어. 일만 했어? 팡둥의 시선은 그의 얼굴로부터 일감으로 옮긴다. 그는 등불 곁으로 다가앉으며 팡둥에게 이 말을 할까 말까 집세 하나 얻어주시오 하고 금방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팡둥의 기색을 흘끔 살피었다. 누구 옷이야? 내 해야? 팡둥은 일감 한 끗을 쥐어보다가 내 해야? 배고프지 않아? 우리 방에 나가 자물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응? 일감을 잡아당긴다. 그는 정 같으면 얼른 팡둥의 뒤를 따라 나갈 터이나 팡둥의 아내가 없는 것만큼 주저가 되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는 웬일인지 눈썹 끝에 부끄러움이 사르르 지나친다. 팡둥은 일감을 휙 빼앗았다. 가 응? 어서 그는 일감을 바라보며 어째야 좋을지 몰랐다. 그리고 이 기회를 타서 집세를 얻어달라고 할까 말까 안 가? 팡둥은 일어서며 아까와는 달리 언성을 높인다. 그는 가슴이 선득해서 얼른 일어났다. 그러나 삐죽삐죽 나가는 팡둥의 살찐 뒷덜미를 보았을 때 싫은 생각이 부쩍 들었다.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문 밖을 나가던 팡둥은 휘끈 돌아보았다. 그 얼굴은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무서움을 띄었다. 그는 맥없이 칸을 내려섰다. 그리고 잠든 봉염이를 바라보았을 때 소리쳐 울고 싶도록 가슴이 답답하였다. 제3장 해산 이듬해 늦은 봄 어느 날 석양이다. 봉염의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다가 두 눈을 부비치며 방문을 바라보았다. 빨간 문 위에 처마 끝 그림자가 뚜렷하다. 오늘은 팡둥이 오려나 대체 어딜 가서 그리 오래 있을까? 그는 또다시 생각하였다. 팡둥의 아내만 대하면 그는 묻고 싶은 것이 이 말 이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새초롬 해서 있는 그의 기색을 살피다가 그만 하려던 말을 줄이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렇게 석양이 되면 오늘이나 오려나 하고 가슴을 졸였다. 팡둥이 온대야 그에게 그리 기쁠 것도 없건만 어쩐지 그는 팡둥이 기다려지고 그리웠다. 오면 좋으련만 이번에는 꼭 말을 해야지. 뭐라고? 그 다음 말은 생각나지 않고 두 귀가 화끈 단다. 어떻거나 그도 짐작이나 할까? 그는 팡둥의 얼굴을 머리에 그리며 원망스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그날 밤 밤 후로는 팡둥의 태도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냉랭해진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점잖으신 어른이고 더구나 성미 까다로운 아내가 곁에 있으니 저러나 보다 하였으나 시일이 지날수록 원망스러움이 약간 머리를 들었다. 반면에 끝없는 정이 보이지 않는 줄을 타고 팡둥에게로 자꾸 쏠리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는 한숨을 후우 쉬며 이마가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언제나 자기도 팡둥을 대하여 주저없이 말도 건네고 사랑을 받아볼까 생각만이라도 그는 진저리가 나도록 좋았다. 그러나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깨닫자 그는 울고 싶었다. 그리고 팡둥의 아내가 끝없이 부러웠다. 그는 시름없이 머리를 숙이며 원수로 애는 왜 배웠는지 하며 일감을 들었다. 바늘 끝에서 떠오르는 그날 밤. 그날 밤에 팡둥은 성난 호랑이 같이도 자기에게 덤벼들지 않았던가. 자기는 자기는 무섭고 두려워서 방안이 캄캄하도록 느린 비단 포장을 붙들고 죽기로서 반항하다가도 못 이겨서 애를 베게 되지 않았던가. 생각하면 자기의 죄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자기는 선뜻 팡둥에게 이 말을 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먹고 싶은 냉면도 못 먹고 이때까지 참아왔던가. 모두가 자기의 못난 탓인 것 같다. 왜 말을 못해? 왜 주저해? 이번에는 말할 테야. 꼭 말할 테야. 그리고 냉면도 한 그릇 사다 달라고 해야지. 하며 그는 눈앞에 냉면을 그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나 이 생각은 헛된 공상임을 깨달았으며 한숨을 푸우시면서도 픽하고 웃음이 나왔다. 모든 남문제가 산과 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거늘 어린애같이 먹고 싶은 생각부터 하는 자신이 우습고 가련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먹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목이 가렵도록 먹고 싶다. 냉면만 생각하면 한참씩은 안절부절 못할 노릇이다. 그가 뱃속에 에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산시키려고 별짓을 다하여 보았다. 배를 쥐어박아도 보고 일부러 캉 넘어지기도 하며 벽에다 배를 대고 탕탕 부딪혀도 보았다. 그러고도 유산이 되지를 않아서 나중에는 양잿물을 마시려고 캄캄한 밤중에 몇 번이나 일어앉았던가 그러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냉면은 먹고 싶었다. 누가 곁에다 감추고서 주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먹고 싶은 냉면을 못 먹어보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애달픈 일이다. 더구나 봉혐이를 생각하고는 그만 양잿물 그릇을 쏘치고 말았던 것이다. 삭수가 차올수록 그는 어쩔 줄 몰랐다. 우선 남의 눈에 들키지나 않으려고 끈으로 배를 꽁꽁 동이고 밥도 한두 끼니는 예사로 굶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피하여 이렇게 혼자 일을 하곤 하였다. 그때 지르릉 하는 25세 소리에 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팡둥 방에서 뛰어나가는 신발 소리가 나더니 봐봐 하고 팡둥의 어린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왔구나 하였다. 따라서 가슴이 후다닥 뛰며 뱃속의 애까지 빙빙 돌아간다. 그는 치마 주름이 들썩들썩 하는 것을 보자 배를 꼭 눌렀다. 신발 소리가 이리로 오므로 그는 얼른 일어났다. 그리고 팡둥이 혹시 나를 보러 오는가 하였다. 어머니 팡둥 왔어. 그런데 팡둥이 어머이를 오래. 봉염이는 문을 열고 들여다본다. 그는 팡둥이 아님에 다소 실망을 하면서도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팡둥이 자기를 보겠다고 오라는 말을 들으니 부끄럼이 확 끼치며 알 수 없는 겁이 더럭났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이 입이 다물어지며 손발이 후두루들 떨린다. 어머니 어디 아파? 봉염이는 중국 계집애 같이 앞 머리카락을 보기 좋게 잘랐다. 그는 머리카락 사이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를 말똥이 쳐다본다. 그는 딸에게 눈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를 돌리며 아니 봉염이는 한참이나 무슨 생각을 하더니 어머니 팡둥이 성난 것 같아. 왜 어쩌더냐 아니 글쎄 말이야 봉염이는 속가에서 달아져서 보기 싫게 된 그의 손톱을 들여다보며 아까 팡둥의 얼굴을 생각하였다. 그때 팡둥의 아내 소리가 빽하고 났다. 뭣들 하기 그러고 있어 어서 오랬는데 심상치 않은 그의 언성에 그들은 일시의 불길한 예감을 품으면서 팡둥 방으로 왔다. 팡둥은 어린애를 좌우로 안고서 모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깐 눈살을 찌푸리며 눈을 거칠게 뜬다. 팡둥의 아내는 입을 삐죽하였다. 아이고 자식을 얼마나 잘 두었기에 애비 원수인 공산당에 들었을까 그런 것들은 열 번 죽여도 좋아. 우리는 공산당 친척은 안 돼. 공산당 관은 우린 원수야.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못 있어. 나가야지. 모녀를 딱 쏘아 본다. 모녀는 갑자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머리가 어질어질 해왔다. 이번에 장괴드가 국작가 가서 니오빠 죽이는 것을 보았단다. 모녀는 어떤 쇠 방망이로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듯 아뜩하였다. 한참 후에 봉염의 어머니는 팡둥을 바라보았다. 팡둥은 그의 시선을 피하여 어린애를 보면서도 그 말이 옳다는 뜻을 보이였다. 그는 한층 더 아찔하였다. 그 애가 참말인가 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어서 나가. 만주국에서는 공산당을 죽이니까. 팡둥의 아내는 귀걸이를 흔들면서 모녀를 밀어내었다. 모녀는 암만 그들이 그래도 그 말이 참말 같지 않았다. 그리고 속 시원히 팡둥이가 말을 해주었으면 하였다. 팡둥은 그들을 바라보자 곧 불쾌하였다. 그날 그날 밤 그의 만족을 채운 그 순간부터 어쩐지 발길로 그의 엉덩이를 냅다 차고 싶게 미운 것을 느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봉염의 어머니와 마주서기를 싫어하였다. 그러나 살림에 서투른 젊은 아내를 둔 그는 그들을 내보내면 아무래도 식모든지 착실한 일꾼이든지 두어야 하겠으니 그러자면 먹여주고도 돈을 주어야 할 터이므로 오늘 내일 하고 이때까지 참아왔던 것이다. 그보다도 내보낼 구실 얻기가 거북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번 국자가에서 봉식이 죽는 것을 보고서는 곧 결정하였다. 무엇보다도 공산당의 가족이니 만큼 경비대원들이 나중에라도 알면 자신에게 후한이 미칠까 하는 생각이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극도로 공산당을 미워하는 이만큼 공산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서 못 견디었던 것이다. 아내에게 밀려 문 밖으로 나가는 모녀를 바라보는 방둥은 봉식의 죽던 광경이 다시 떠오른다. 친구와 교회에 나갔다가 공산당을 죽인다는 바람에 여러 사람의 뒤를 따라가 들여다보았더니 벌써 죽이고 꼭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는 좀 더 빨리 왔더라면 하고 후회하면서 사람들의 틈을 뻐개고 들어갔다. 마침 경비대에게 끌려 한가운데로 나앉은 공산당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고 몇 번이나 눈을 부비친 후 다시 보았으나 분명히 봉식이었다. 전보다 얼굴이 검어지고 거칠게 보이나마 봉식이었다. 그는 기침을 카카며 봉식이가 들으리만큼 욕을 하였다. 그리고 행여 봉식이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미를 찾아오면 자기의 생색도 나고 다소 생각함이 있으리라고 하였던 것이 절망이 되었다. 누런 군복을 입은 경비대원 한 사람은 시퍼런 칼날에 물을 드르르 부었다. 그러나 물방울이 진주같이 흐른 후 칼날은 무서우리만큼 빛났다. 경비대원은 칼날을 들여다보며 슴벅 웃는다. 그리고 봉식이를 바라보았다. 봉식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도 기운있게 버티고 있었다. 입모양은 비웃음을 가득히 띄고 있다. 팡둥은 그 웃음이 여간 불쾌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공산당에게 위협을 당하던 그 순간을 얼핏 연상하며 봉식이가 확실히 공산당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자 칼날이 번쩍할 때 봉식이는 소리를 버럭 지른다. 어느새 머리는 땅에 떨어지고 선열이 쏘악하고 공중으로 뻗칠 때 사람들은 냉수를 잔등에 느끼며 흠칫 물러 물러 섰다. 생각만이라도 팡둥은 소름이 끼치어서 어린애를 꼭 껴안으며 어서 모녀가 눈에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모녀는 문 밖에까지 밀려 나오고도 팡둥이가 따라 나오며 말리려니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보따리를 가지고 대문을 향할 때까지 팡둥은 가만히 있었다. 봉염의 어머니는 노염이 치바치어 휙 돌아서서 유리창을 통하여 바라보는 팡둥의 뒷덜미를 노려보았다. 미친 듯이 자기를 향하여 덤벼들던 저 팡둥이 그가 무어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 팡둥의 아내와 웬 알지 못할 사나이가 그를 돌려세우며 그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정신없이 시가를 벗어나 해랑 강변으로 나왔다. 강물이 앞을 막으니 그들은 우뚝 섰다. 어디로 가나 하는 생각이 분에 흩어졌던 그들의 생각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눈을 들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걸렸는데 저 멀리 보이는 마을 앞에 둘러선 버들숲은 흡사위도 그들이 살던 산타거우 앞에 놓여있던 그 숲과도 같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남편과 봉식이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부비치고 보았을 봉식이 봉염의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소리 높이 흐르는 강물을 들여다보며 그만 죽고 말까 하였다. 동시에 이때까지 거짓으로만 들리던 봉식의 죽음이 새삼스럽게 더 걱정이 되며 가슴이 쪼개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 마을은 믿고 싶지 않았다. 봉식이는 똑똑한 아이다. 그러한 아이가 애비 원수인 공산당에 들었을 리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 모녀를 내보내려는 거짓말이다. 죽일련 그년이 내 아들을 공산당이라고 아이고 이년놈들 벼락 맞을라 누구를 공산당이래 너희놈들이 그러고 돼질 때가 있을라 누구를 공산당이래 봉염의 어머니는 시가를 돌아보며 이를 북북 깔았다. 시가에는 수없는 벽돌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저렇게 많은 집이 있건만 지금 그들은 몸담아 있을 곳도 없어 이리 쫓겨 나오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다. 그리고 저자들은 모두가 팡둥 같은 그런 무서운 인간들이 사는 것 같아 보였다. 이렇게 원망스러우면서도 이리로 나오는 사람만 보이면 행여 팡둥이가 나를 찾아 나오는가 하여 가슴이 뜨끔해지곤 하였다. 어스름 황혼이 그들을 둘러쌀 때 그들은 더욱 난처하였다. 봉염이는 훌쩍훌쩍 울면서 오늘 밤은 어디서 자누? 어머이! 그는 순간 팡둥집으로 달려들어가서 모조리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들도 죽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앞으로 끝없이 길어나간 대철로를 바라볼 때 소식 모르는 봉식이가 어미를 찾아 이 길로 터벅터벅 걸어올 때가 있지 않으려나 그리고 또다시 팡둥의 말과 같이 아주 죽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려나 하는 의문에 그는 소리쳐 울고 싶었다. 속 시원히 국자가를 가서 봉식의 소식을 알아볼까 그러자 그 후에 참말이라면 모조리 죽이고 나도 죽자 이렇게 결심하고 어정어정 걸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해란강변에 있는 중국인집 헛간에서 자게 되었다. 그것도 모녀가 사정을 하고 내일 시장에 내다 팔 시금치나물과 파등을 다듬어주고 승낙을 받았다. 봉염의 어머니는 밤이 깊어갈수록 배가 자꾸 아팠다. 그는 애가 나오려나 하고 직각하면서 봉염이가 잠들기를 고대하였다. 그러나 잠이 많던 봉염이도 오늘은 잠들지 않고 팡둥 부처를 원망하였다. 이때까지 몸 아끼지 않고 일해준 것이 분하다고 종알종알 하였다. 용혜는 잘 있는지 우리 학교는 학생이 많은지 잠꼬대 비스시 봉염이는 짓거리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서 봉염이가 잠든 틈을 타서 나오면 얼른 죽여서 해란강에 띄우리라 결심하였다. 그리고 배를 꼭꼭 눌렀다. 바람소리가 흐르르 나더니 빗방울이 후두두 떨어진다. 그는 되기 따는 잘되었다 하였다. 이런 비 오는 밤에 아무도 몰래 애를 낳아서 죽이면 누가 알냐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봉염의 몸을 어루만지며 낡은 옷으로 그의 머리까지 푹 씌어놨다. 비는 출출 새기 시작하였다. 봉염이가 비에 젖었을까 하여 가만히 그를 옮겨 누이고 자기도 비 새는 곳으로 누웠다. 비는 차츰 기세를 더하여 쫙쫙 퍼부었다. 그리고 그의 몸도 점점 더 아팠다. 그는 봉염이가 깰세라 하여 입술을 깨물고 신음소리를 밖에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신음소리가 콧구멍을 뚫고 불길같이 확확 내달았다. 그리고 빗방울은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입술로 새어오른다. 어머니! 봉염이는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더듬었다. 촉촉해! 어머니의 몸을 만지는 그는 정신이 펄쩍 들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비가 알았다. 비가 새네? 어떡하지? 딸의 말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는다. 딸이 들을 새라 조심하던 신음소리도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소리를 내며 몸부림을 쳤다. 머리로 벽을 쾅쾅 봤다가도 시원하지 않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아주고 옷짝옷짝 뜯었다. 봉혐이는 어머니를 흔들다가 그만 울고 말았다. 어머니는 봉혐이를 밀치며 힘을 썼다. 한참 후에 으악하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봉혐이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 붙으며 어 애기? 하고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더듬어 그의 목을 꼭 쥐려 하였다. 그 순간 두 눈이 화끈 달며 파란 불꽃이 쌍으로 내달았다. 그리고 전신을 통하여 짜르르 흐르는 모성애. 그는 자기의 숨이 턱 막히며 쥐려는 손끝에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땀을 낙수처럼 흘리며 비켜 누워버렸다. 그리고 아이고 하고 소리쳐 울었다. 제사장 유모 유모 아기를 죽이려다 죽이지 못하고 또 무서운 진통길을 벗어난 봉염의 어머니는 이제는 극도로 배고픔을 느꼈다. 지금 따끈한 미역국 한 사발이면 그의 몸은 가뿐해질 것 같다. 미역국 지난 지난날에는 남편이 미역국 과 흰 이밥 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손수 떠넣어 주던 것을 하며 눈을 꾹 감았다. 비에 젖고 또 비에 젖은 헛간 바닥에서는 흙내의 피비린내를 품은 역한 냄새가 묽큰묽 올라왔다. 어떡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살아야 저것들을 키울 터인데 무엇을 먹나 누가 지금 냉수라도 짤짤 끓여다만 주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러나 그는 흙을 주워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 않은가 봉염이를 깨울까 그래서 이 집 주인에게 밥이나 좀 해달라 할까 아니 못할 일이다 무슨 장한 애를 낳았다고 그러랴 그러면 어떻게 하랴 오래지 않아 날이 밝을 터이니 아침에나 주인집에서 무엇이든 얻어먹어야지 하였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떠서 뚫어진 헛감문을 바라다 보았다. 아직도 캄캄하였다. 날이 언제나 새려나 이 집에는 달게 없는가 있는가 하며 귀를 기울였다.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간혹 체마 밭에서 나는 벌레 소리가 어두운 밤에 별빛 같은 그러한 느낌을 던져 주었다. 그는 아기를 그에 뛰는 가슴속에 꼭 대며 자기가 아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왜 죽어? 꼭 산다. 너희들을 위하여 꼭 산다. 하고 중얼거렸다. 애를 낳기 전에는 아니 보다도 이 아픔을 겪기 전에는 죽는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진심으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마침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아차아차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소생한 그는 어쩐지 죽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삶의 환희를 느꼈다. 그가 하필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여러 번 당하였으나 그러나 남편의 생전에는 죽음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며 역시 죽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죽음이라 아무 생각 없이 대하였을 뿐이었다. 이튿날 봉염의 어머니는 고온이 자는 봉염이를 흔들어 깨웠다. 봉염이는 벌떡 일어났다. 너 이거 내다가 빨아오너라. 그저 물에 헹구면 된다. 피해져진 속옷이며 걸레 뭉치를 뭉쳐서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때 봉염의 어머니는 어쩐지 딸이 가여웠다. 그리고 딸의 시선이 거북스러움을 느꼈다. 봉염이는 아직도 가슴이 울렁거리며 모두가 꿈속에 보는 듯 분명하지를 않고 수없는 거미줄 같은 의문과 공포가 그의 조그만 가슴을 꼭 채웠다. 그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딸이 나가는 것을 보고 저것이 추울 터인데 하며 자신이 끝없이 더러워 보였다. 봉염의 신발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그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볼수록 뭉치정이 푹푹 뜬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에 얼굴을 맞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주인집에서 깨어 부산하게 구는 소리를 그는 들으며 밥을 하는가 밥을 좀 주려나 좀 주겠지 하였다. 그리고 미역국 생각이 또 일어나며 기미여린 미역국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 보인다. 따라서 배는 점점 더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겁이 펄쩍 났다.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그는 눈을 뜨고 사면을 휘둘러 보았다.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평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불이 그는 어제 저녁에 주인 옆현네가 오늘 장에 내답할 파를 헛간으로 옮겨 쌓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개라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솟구어 팥불이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주인 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팔을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하였다. 마침내 그는 팔을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이가 시끔하여 딱 맞질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쩍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릴 때에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팔을 입에 넣고 이번에는 씹지도 않고 혀 끝으로 오물오물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파는 왜 그리도 차며 뻣뻣한지 그의 목구멍은 찢어지는 듯 눈물이 쑥 비어졌다. 팔을 먹고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헛간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때 신발소리가 나며 헛간문이 획 열린다. 어머이 용의 어머이를 빨래터에서 만났어. 그래서 지금 와. 말이 채 마치기 전에 용의 어머니가 들어온다. 봉혐이 어머니는 얼결에 일어나 그의 손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용의 어머니는 싼덕 어우서 한 지방 같이 가까이 지내였던 것이다. 그래서 봉혐이를 따라 이렇게 왔으나 그들의 참담한 모양에 반가움이란 다 달아나고 내가 어째서 여기를 왔던 경과하는 후회가 잃었다. 그리고 뭐라고 위로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아, 아니 봉혐이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한참 후에 용의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봉혐이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다 팔자 사나워 그렇지요. 왜 죽지 않고 살았겠소? 그런데 언제 나려 왔소? 여기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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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모두 왔지. 우리 동네 동네 모두 떠났다오. 토벌란 통에 모두 밤도망들을 했지. 어디 농사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여기 내려오니 일이 어렵구려. 봉혐이 어머니는 퍼기나 반가웠다. 그리고 용의 어머니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번개 같이 깨달으며 모든 것을 숙림없이 말하고 사정하리라고 결심하였다. 용의 어머니 나는 아이를 낳았다오. 어젯밤에 이걸 어떡하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나를 며칠 동안만 집에 있게 해 주. 어떡하겠소. 나 같으녀 만나기만 불차리지. 그는 말 끝에 또다시 울었다. 용의 어머니를 만나니 남편이며 봉식의 생각까지 겹쳐 일어나는 동시에 어째서 남은 다 저렇게 영감이며 아들 딸을 데리고 다니며 잘 사는데 나만이 이런 비운에 빠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용의 어머니는 한참이나 난처한 기색을 띄다가 한숨을 푹 쉬었다. 아휴 그러시오 할 수 있어? 용의 어머니는 더 물으려고 안 하고 안 나오는 대답을 이렇게 겨우 하였다. 뒤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던 봉염이 까지 구원 받은 듯하여 한숨을 호우 내쉬었다. 고맙수 그 은혜를 어찌 갚겠수 봉염의 어머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봉염에게 아기를 엎여 주었다. 용의 용의 어머니는 이렇게 모녀를 데리고 가나 남편이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발길이 무거워졌다. 용인의 집으로 온 그들은 사흘을 무사히 지냈다. 용의 어머니는 남의 빨래삭스를 맡아 나리채 박지도 않아서 빨래가로 달아나고 용의 아버지는 철도공사 인부로 역시 그랬다.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봉염이의 어머니는 그들을 마주 바라볼 수 없이 어려웠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 저녁 봉염의 어머니는 빨래가에서 돌아오는 용의 어머니를 보고 나도 남의 빨래를 하겠으니 좀 맡아다주 용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어서 더 눕고 있지 웬일이오 어려 마루 용의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이 눈을 껌뻑이더니 다가 앉았다. 부엌에서는 용의 와 봉염이 종알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저기 나 빨래 맡아 다는 집엔 전 유모를 구하는데 애가 딸렸 다더라도 점만 많으면 두겠다고 해. 그 대신 돈이 좀 적겠지만 어떠우 봉염의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다. 참말이오 애가 있어도 된대요. 용의 어머니는 이 말에는 우물쭈물하고 하여간 말이야 한 달에 십이삼 원을 받으면 집세 얻어서 봉염이랑 애기는 따로 있게 하고 애기에겐 봉염의 어머니가 간간히 와서 젖을 먹이고 또 우유를 곁들이지 어떻거나 큰애 큰애 아나 갓 나 내 니까 저기서 알믄 재미는 좀 적을게요. 그러니 우선은 큰애라고 속이고 들어가야지. 그러니 그렇게만 되면 그 벌이가 아주 좋지 않우? 봉염의 어머니는 벌이 자리가 난 것만 다행으로 가슴이 뛰도록 기뻤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서 들어가도록 해줘 하였다. 그리고 돈만 그렇게 벌게 되면 이 집에 신세진 것은 꼭 갚아야겠다 하며 자는 아기를 돌아보았을 때 저것을 떼고 남의 애에게 젖을 먹여 하였다. 며칠 후에 몸이 다소 튼튼해진 봉염의 어머니는 드디어 전 유모로 채용이 되어 애기와 봉염이를 떨어치고 가게 되었다. 그리고 봉염이와 아기는 조그만 방을 세워더 있게 하였다. 그 후부터 아기는 봉염이가 맡아서 길렀다. 아기는 매일같이 밤만 되면 불이 붙는 것처럼 울고 자지 않았다. 그때마다 봉염이는 아기를 업고 잠오는 눈을 꼬집어 당기면서 방 안을 거닐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기와 같이 소리를 내어 울면서 어두운 문밖을 내다보곤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지나기를 한 1년이 되니 아기는 우는 것도 좀 나아지고 오줌이며 똥도 누겠노라고 낑낑대었다. 봉염이는 아기를 잘 거두어 주다가도 애가 놀러 왔는데 자꾸 운다든지 제 장난감을 흐트려 논다든지 하면 아기를 사정없이 때렸다. 그리고 미처 오줌과 똥을 누겠노라고 못하고 방바닥에 싸놓으면 사뭇 죽일 것 같이 아기를 맺히며 때리고 나였다. 그것은 아기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제 몸이 고달프고 귀찮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봉염의 이름자를 붙여서 봉이라고 지었다. 봉이는 이젠 우유를 안 먹고 간간이 어머니의 적과 밥을 먹었다. 그는 이제야 겨우 빨빨 기었다. 그리고 때로는 오뚝 일어서서 자작 자작 걸었다. 그러나 눈치는 아주 엉뚱 나게 밝았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똥과 오줌을 방바닥에 싸놓고도 언니가 때릴 것이 무서워서 으앙 하고 때리기 전부터 미리 울고 나였다. 그리고 어떤 때는 봉염이가 동무와 놀량으로 봉이를 보고 자라고 소리치면 봉이는 잠도 안 오는 것을 눈을 꼭 감고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는 채 하였다. 그가 돌이 지나도록 자란 것은 뼈도 아니요 살도 아니요 눈치와 머리통 뿐이었다. 머리통은 조그만 바가지통 만은 하였다. 그리고 머리통이 몹시도 굳었다. 그러나 이 머리통을 싸고 있는 머리카락은 갓 낳던 그대로 노란 것이 나스사 하였다. 어쨌든 그의 전체에서 명부터 보이는 곳이란 이 머리통 같이도 보이고 혹은 이 머리통이 너무 채에 맞지 않게 크므로 못 이겨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이도 무겁게 보이곤 했다. 봉이는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왔다 갈 때마다 그는 번번이 울었다. 그때마다 삼모녀는 서로 부담고 한참씩이나 울다가 해지곤 하였다. 어느 여름날이다. 봉염이는 열병에 걸려 밥도 못 지어먹고서 자리에 누워있었다.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서 미처 어디가 아픈지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곁에서 봉이는 앵앵 울었다. 봉염이는 어머니나 와주었으면 하면서 어제 먹다 남은 밥을 봉이의 앞에 놔주었다. 봉이는 울음을 그치고 밥을 퍼넣는다. 봉염이는 눈을 딱 감고 팔을 이마에 올려놓았다. 그러다 신발 소리 같아 눈을 번쩍 떠서 보면 어머니는 아니요. 곁에서 봉이가 밥그릇을 쥐어 당기는 소리다. 그는 화가 버럭났다. 참 놈의 기집애 한자리에서 먹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어? 눈을 부릅떴다. 봉이는 금시 울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으며 입을 비죽비죽 하였다. 그리고 문을 돌아보았다. 필시 봉이도 어머니를 찾는 것이라고 봉여미는 얼른 생각되었을 그는 어머니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한참이나 울 듯 봉이를 바라다 보았다. 봉이야 너 엄마 보고 싶니? 우리 갈까? 그는 누가 시켜주는 듯이 이런 말을 쑥 뱉었다. 봉이는 말끄럼이 보더니 밥술을 댕그럭 놓고 달아온다. 봉여미는 아차 내가 공연한 말을 했구나 후회하면서 봉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때 두 줄기 눈물이 그의 볼에 뜨겁게 흘러내리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왜 안 나와? 오늘은 꼭 올 차례인데 그렇지 봉이야? 봉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 하고 대답할 뿐이다. 어서 밥 먹어 우리 는 착해 봉여미는 봉이의 머리를 내려쓸고 내려놓았다. 봉이는 또다시 밥술을 쥐고 밥을 먹었다. 봉여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언제인가 어머니가 와서 깨끗이 쓸어주고 가던 거미줄은 또다시 연기같이 쓸어붙었다. 어머니는 거미줄이 쓸었는데도 안 온다니? 하였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왔건만 그 기억은 아득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그는 돌아 누우며 어머니가 조반을 먹고서 명수를 업고 문 밖을 나오나? 이젠 되놈의 상점은 지났겠다. 이젠 문 앞에 왔는지도 모르지? 하고 다시 문편을 흘끔 바라보았다. 그러나 신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봉이가 술구는 소리뿐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탁 열어젖혔다. 봉이는 어쩜 까닭을 모르고 한참이나 언니를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발발 기어왔다. 그는 코에서 단김이 확확 내뿜는 것을 깨달으며 팔싹 주저앉았다. 밖에는 겟집 부인이 흰 빨래를 울바자에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널고 있었다. 바자 밖으로 넘어오는 손끝은 흡사이 어머니의 다정한 그 손인 듯 그리고 금시로 저 비린내를 가득히 피우는 어머니가 저 바자 밖에 섰는 듯 하였다. 그는 저 비린내 속에 앉아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푹 놓이고 평안함을 느꼈다. 그는 못 견디게 어머니 품에 자기의 다는 몸을 탁 안기고 싶었다. 그는 목이 마른 듯 하여 물을 찾았다. 그래서 봉이가 밥 말아 먹던 물을 마셨지만은 어쩐지 더 답답하였다. 이렇게 자리에 못 붙고 안타까워 하던 그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가 무엇에 놀라 후다닥 깨었다. 그의 얼굴에 수없이 붙었던 파리 소리만이 웽웽 하고 났다. 그는 얼른 봉이가 없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다. 뒤이어 어머니가 왔었나 그래서 봉이만 데리고 어디를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만 발악을 하고 울고 싶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 일어났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니 어머니와 봉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는 마당이 붉어지도록 내리쪼인다. 어디 갔을까 어머니가 하고 울 밖에까지 쫓아 나갔다가 앞집 부인을 만났다. 우리 어머니 못 봤어? 못 봤어. 왜 어디 아프니 너? 어머니 못 나갔다. 저편 뜨물동이 옆에는 봉이가 붙어서서 그 큰 머리를 숙이고 마치 젖발듯이 입을 뜨물동이에 떼고 뜨물을 꼴깍꼴깍 들이마시고 있다. 그리고 머리털은 햇볕에 불을 댄 것처럼 빨갛다. 제 5장 어머니의 마음 사흘 후에 봉여미는 드디어 죽고 말았다. 그의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유모를 그만두고 명수네 집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봉이 역시 몹시 알터니 그만 죽었다. 형제나 죽는 것을 본 주인 집에서는 그를 나가라고 송아치듯 하였다. 그는 참다 못해서 주인 마누라와 아우성을 치면서 싸웠다. 그리고 끌어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듯을 보이고 하루종일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전날에 그는 미처 집세를 못 내도 주인 대하기가 거북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이러한 대단함이 생겼는지 그 스스로도 놀랄만하였다. 어제도 그는 주인 마누라와 한참이나 싸웠다. 만일 주인 마누라가 좀 더 야단을 쳤다면 그는 칼이라도 가지고 달라붙고 싶었다. 그러나 다행히 주인 마누라는 그 눈치를 채 썼음인지 슬그머니 들어가고 말았다. 누구를 나가래? 좀 안 나갈걸? 암만 그래도.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문편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좀 더 싸우지 않고 들어가는 주인 마누라가 어쩐지 부족한 듯 하였다. 그는 지금 땅이라도 몇십길 파고야 견딜 듯한 분이 우쩍우쩍 올라왔던 것이다. 분이 내려가더니 잠깐 잊었던 봉염이 봉이 명수까지 뻔히 떠오른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은 자기가 일부러 죽인 듯 했다. 그가 곁에 있었으면 애들이 그러한 병에 걸렸을 는지도 모르거니와 설사 병에 걸렸더라도 죽기까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그는 가슴을 탁탁 쳤다. 남의 새끼 키우느라 지새끼를 죽인단 말이냐? 인연들 모두 가면 난 어쩌란 말이야? 나도 마저 다려 가라.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러나 음성도 이미 갈리고 지쳐서 몇 번 나오지 못하고 쾅 막힌다. 그리고는 목구멍만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기침을 카카 하며 문 밖을 흘끈 보았을 때 며칠 전 일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그날 밤 비는 쫙쫙 퍼부었다. 봉염의 어머니는 봉염이가 앓는 것을 보고 가서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밤중에 그는 속옷바람으로 명수의 집을 벗어났다. 그가 전 유모로 처음 들어갔을 때 밤마다 옷을 벗지 못하고 누웠다가는 명수네 식구가 잠만 들면 봉이를 찾아와서 젖을 먹이곤 하였다. 이 눈치를 챈 명수 어머니는 밤마다 눈을 밝히고 감시하는 바람에 그 후로는 감히 옷을 입지 못하고 누웠다가는 틈만 있으면 벗은 채로 달아오는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그 밤 낮에 다녀온 것을 명수 어머니가 뻔히 아는 고로 다시 가겠단 말을 못하고 누웠다가 그들이 잠든 틈을 다서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온 것이다. 사방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이 어두우며 몰아치는 바람결에 굵은 빗방울은 그의 벗은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리고 눈이 뒤집히듯 번개불이 번쩍이고 요란한 천둥소리가 하늘을 때려부수는 듯 아뜩아뜩 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다. 오직 그의 앞에는 저 하늘에 빛나는 번개불 같이 딸들의 신변이 각일각으로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가 숨이 차서 집까지 왔을 때 문 밖에 허염 무엇이 있음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은 봉염인 것을 직각하자 그는 와락 달려들었다. 이년의 계집애가 돼지려고 얘가 누웠어? 비에 젖은 봉염의 몸은 불같았다. 그는 또다시 아뜩하였다. 그리고 간폭을 갉아내는 듯 하며 그는 부르르 떨었다. 따라서 전 유모고 무엇이고 다 집어뿌리겠다는 생각이 머리가 아프도록 났다. 그러나 그들이 방까지 들어와서 가지런히 누웠을 때 그의 머리에는 또다시 불안이 부릴 듯 하였다. 명수가 지금 깨어서 그 큰 집이 떠나갈 듯 우는 것 같고 그리고 명수 어머니 아버지까지 깨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자기의 지금 행동을 나무라는 듯 보다도 당장에 전 유모를 그만두고 나가라는 불효령이 떨어지는 듯 아니 떨어질 듯 그는 두 딸의 몸을 번갈아 만지면서도 그의 손끝에 감촉을 잃도록 이런 생각만 자꾸 들었다. 그는 마침내 일어났다. 자는 줄 알았던 봉이가 젖꼭지를 쥐고 달려 일어났다. 그리고 엄마 하고 울음을 내쳤다. 봉염이는 차마 어머니를 가지 말란 말은 못하고 흑흑 느껴 울면서 어머니의 치맛깃을 잡고 조금만 더 하던 그 떨리는 그 음성. 그는 지금도 들리는 듯 하였다. 아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그러나 불똥튀 듯 일어나는 이 쓰라린 기억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명수의 얼굴까지 떠올라서 핑핑 돌아간다. 빙긋빙긋 웃는 명수 그 놈 울진 않는지 나오는 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그는 억지로 생각을 돌리려고 마음에 없는 딴 말을 지껄였다. 이 놈의 자식 너 때문에 우리 봉이 봉염이는 죽었다. 물러가라. 그러나 명수의 얼굴은 점점 다가온다. 손을 들어 만지면 만져질 듯이 그는 얼른 손등을 꽉 물었다. 손등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명수가 그립다. 그리고 발길은 앞으로 나가려고 주춤주춤 하는 것을 꾹 참으며 어제 이맘때 명수의 집까지 갔다가도 명수 어머니에게 거절을 당하고 돌아오던 생각을 하며 맥없이 머리를 떨어뜨린다. 흥 지자식 죽이고 남의 새끼 보고 싶어 하는 이 어리석은 연아. 왜 죽지 않고 살아있어? 왜 살아? 왜 살아? 그때 죽었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지 하며 남편의 죽은 것을 보고 따라 죽을까 하던 그때 생각을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비운에 빠지게 된 것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공산당. 그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인 듯 했다. 생각하면 팡둥도 그의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일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모두가 공산당 때문이다. 그때 공산당이라고 경비대에게 죽었다는 봉식이가 떠오르며 팡둥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놈 내 아들이 공산당이라고 내쫓으려면 그냥 내쫓지. 무슨 수작이야 더러운 놈 봉식아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는 봉식이를 부르고 나니 어떤 실극 같은 희망을 느꼈다. 국자가엘 가자 그래서 봉식이를 찾자 할 때 그는 가기 전에 명수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일어난다. 명수 명수야 하고 입속으로 부르며 무심히 그는 그의 젖꼭지를 꼭 쥐었다. 지금쯤은 날 부르고 울지 않는가 그는 와락 뛰어나왔다. 그러나 명수 어머니의 그 얼굴이 사정없이 그의 앞을 꽉 괄워 막는 듯하다. 그는 우뚝 섰다. 이년 명수를 왜 못 보게 하니 네가 낳기만 했지 내가 입대 키우지 않았니 죽일련 그 애가 날 더 따르지 널 따르겠어? 명수는 내 거다! 하고 눈을 부릅떠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명수의 머리카락 하나 자유로 만져보지 못할 자신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머리를 푹 숙였다. 고요한 밤이다. 이 밤의 고요함은 그의 활활 타는 듯한 가슴을 눌러 죽이려는 듯했다. 이러한 무거운 공기를 헤치고 물큰 스치는 감자 삶는 내 그는 지금이 감자철인 것을 얼핏 느끼며 누구네가 감자를 이리도 구수하게 삶는가 하며 휘돌아 보았다. 그리고 뜨끈한 감자 한 톨 먹었으면 하다가 흥하고 고소를 하였다. 무엇을 먹고 살겠다는 자신이 기막히게 가련해 보였던 것이다. 그는 벽을 의지해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달이 둥실높이 떴고 별들이 종종 반짝인다. 빛나는 별 어떤 것은 봉염의 눈 같고 봉이의 눈 같다. 그리고 명수의 맑은 눈 같다. 젖을 주무르며 쳐다보던 명수의 그 눈 이놈 저리 가라. 그는 또다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봉이 봉염의 눈을 생각하였다. 엄마가 그리워서 퉁퉁 붓도록 울던 그 눈들. 이 세상에서야 어찌 다시 대하랴. 공동묘지에나 가볼까 하고 그는 충충 걸어 나올 때 달 아래 고요이 놓인 수없는 묘지들이 휙 지나친다. 그는 갑자기 싫은 생각이 냉수같이 그의 등어리를 지나친다. 여기에 툭 튀어나오는 달 얼굴. 그는 멈칫 서며 죽음이란 참말 무서운 것이다. 하며 시름없이 저편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후다닥 달려나왔다. 앞집 처마 끝 그림자와 이 집 처마 끝 그림자 사이로 눈송이 같이 깔려 나간 달빛은 지금 명수가 자지 않고 자기를 부르며 누워있을 부드러운 흰포당과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볼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듯한 달빛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볼을 쥐고 그 달빛을 밟고 섰다. 그리고 명수야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숨이 막히게 참으며 조금도 이지러짐 없는 저 달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술술 흐른다. 그리고 정의란 치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문득 그의 그림자를 굽어보며 이제로부터 자신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가 의문이 되었다. 마음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잊으면 이 위에 더 행복은 없을 것 같다. 그러고 나니 그의 몸은 청근인 듯 이 무게는 죽음으로써야 해결할 것 같다. 죽으면 어떻게 죽나? 양재물을 마시고? 아니 그것은 못할 게야. 오장육부가 다 썩어 내리고야 죽으니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 물에 빠져? 그의 앞에는 핑핑 도는 푸른 물결이 무섭게 나타나 보인다. 그는 흠칫하며 벽을 붙들었다. 사는 날까지 살자. 그래서 봉식이도 만나보고 그놈들 공산당들도 잘되나 못되나 보고 하늘이 있는데 그놈들이 무사할까봐 이놈들 어디 보자. 그는 치를 부르르 떨었다. 마침 신발 소리가 나므로 그는 주인 마누라가 또 싸우러 나오는가 하고 안방편으로 머리를 돌렸다. 반대 방향에서 왜 거기서 쑤 그는 휘끈 돌아보자 용의 어머니임에 반가웠다. 그리고 저가 명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듯 싶었다. 명수 봤수? 명수 아까 낮에 잠깐 봤수. 울지? 자꾸 울게요. 용의 어머니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까 명수가 바락을 하고 울던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봉염의 어머니 역시 얼마나 명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즉석에서 알 수가 있었다. 어제 갓댔수? 명수한테? 예 그년이 죽이려니 애를 보게 해야지. 아휴 나쁜년. 용의 어머니는 잠깐 주저하다가 가지 말아요. 명수 어머니가 벌써 어서 알았는지 봉염이 봉이가 연병에 죽었다고 하면서 펄펄 띕대다 아예 가지 말아요. 그는 용의 어머니마저 원망스러워졌다. 연병은 무슨 연병? 그 애들이 없는 데야 무슨 잔스작이래요? 그만두래 내 그 자식 안 보면 죽을까? 안가 안가요? 명수 어머니가 앞에 섰는 듯 악이 바락바락 치밀었다. 그의 기색을 살피는 용의 어머니는 그까진 말은 그만둡시다 우리. 저녁이나 해 자셨수? 치맛기를 휩싸고 쪼그려 앉은 용의 어머니에게서는 청어 비린내가 물큰 일어난다. 그는 갑자기 자기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용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식은 식은 밥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하였다. 오늘도 또 굶어 구려 산 사람 먹어야지 내 그럴 줄 알고 밥을 좀 가져오렸더니 잠깐 기다리오 내 얼른 가져올게. 용의 어머니는 얼른 일어나서 나간다. 봉염의 어머니는 하반신이 끊어지듯 배고픔을 느끼며 겨우 방 안으로 들어가서 쾅 하고 누워버렸다. 용의 어머니는 왔다. 좀 떠보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그러고 살도리를 또 해야지. 봉염의 어머니는 한참이나 정신없이 밥을 먹다가 용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주 이가 많이 남아요. 저기 거시기 우리 영감도 그 벌이 하러 오늘 떠났다오. 무슨 벌이요? 벌이라는 말에 그의 귀는 솔깃하였다. 용의 어머니는 음성을 낮추며 소금 장사 말이유. 부잡힘은 어찌유? 봉염의 어머니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러기에 아주 눈치 빠르게 잘해야지. 돈벌이 하려면 어느 것이나 쉬운 것 어디있수?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먼 길을 떠난 영감의 신변이 새삼스럽게 더 걱정이 되었다. 한참이나 그들은 잠잠하고 있었다. 사내도 몸이 튼튼해지거들랑 좀 해봐유. 조선선은 소금 한 마리에 삼십전 안에 든다는데 여기 오면은 이원 삼십전 얼마나 남수? 그의 말에 봉염의 어머니는 기운이 버쩍 나면서도 다시 얼핏 생각하니 두 딸을 잃은 자기다. 남들은 아들딸을 먹여살리려고 소금 짐까지 지지만 자신은 누구를 위하여 마침내 자기 일신을 살리려라는 결론을 얻었을 때 그는 너무나 적적함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일신일지라도 스스로 악을 쓰고 벌지 않으면 누가 뜸을 한술이라도 거져줄 것인가? 굶는다는 것은 차라리 죽음보다도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보다도 참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다. 요전까지는 그의 정신이 흐리고 온 전신이 나른하더니 지금 밥술을 입에 넣으니 확실히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가슴을 누르는 듯하던 주위의 공기가 가뿐해 오지 않는가? 살아서는 할 수 없다. 먹어야지. 그때 그는 문득 중국인의 헛간에서 봉이를 낳고 파 뿌리를 씹던 생각이 났다. 그는 몸서리를 썼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는 명수네 집에 비록 마음 고통은 있었을지라도 배고픈 일은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는 명수의 얼굴을 또다시 머리에 그리며 명수가 못 견디게 자꾸 울어서 명수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날 또다시 데려가지 않으려나 하면서 밥수를 놓았다. 왜 더 자시지 이젠 아무 생각도 말고 내 몸 튼튼한 생각을 해야지요. 튼튼할 사람의 욕심이란 영감 죽어 아들 딸 그는 음성이 떨리어 목맨 소리를 하면서 문편을 시름없이 바라보았다. 달빛이 무서우리만큼 파리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용의 어머니는 나가는 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하늘도 무심하다 하며 달빛을 쳐다보았다. 아휴, 그럼 어쩌우 목숨 끊지 못하고 살 바에는 튼튼해야지. 지나간 일은 아예 생각지 말아유. 이렇게 말하는 용의 어머니는 그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흐트러진 그의 머리를 만져주었다. 그는 얼핀 명수가 젖을 먹으며 그 토실토실한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던 생각이 나서 저기 가라앉았던 가슴이 다시 후다닥 뛴다. 그는 무의식간에 용의 어머니의 손을 덥썩 쥐었다. 명수 지금 잘까요? 말을 마치며 용의 어머니 무릎에 그는 머리를 파묻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어느덧 용의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울지 마오. 그까진 남의 새끼 생각 말아요. 쓸데 있수? 한 번만 보고는 나는 안 볼래요. 이제 가요. 네, 용의 어머니. 자기 혼자 가면 물론 거절할 것 같으므로 그는 용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려는 심산이었다. 용의 어머니는 아까 입에 못 담게 욕을 하던 명수 어머니를 얼핏 생각하며 난처해 하였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언제까지나 잠잠하고 있었다. 봉염이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봉염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봉염이 어머니 좀 진정해요. 우리 내일 가봅시다. 하고 그를 꼭 붙들어 주저앉혔다. 달빛은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 흐르고 있다. 제6장 밀수입 북극의 가을은 몹시도 스산하다. 우레같은 바람소리가 돼지를 뒤흔드는 어느 날 봉염의 어머니는 소금 너마를 자루에 넣어서 이고 일행의 뒤를 따랐다. 그들 일행은 모두가 여섯 사람인데 그 중에 여인은 봉염의 어머니 뿐이었다. 앞에서 걷는 길잡이는 십여 년을 이 소금 밀수로 늙었기 때문에 눈 감고도 용이하게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길잡이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였다. 그리고 며칠이든지 소금 짐을 지는 기간까지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며 그 대신 의사표시는 전부 행동으로 하고 나였다. 그들은 열을 지어 나란히 걸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그들 앞에 사람의 행동을 주의하며 이 바람소리가 그들을 다그쳐오는 어떤 신발소리 같고 또 어찌 들으면 순사에 고함치는 소리 같아 숨을 죽이곤 하였다. 그리고 어제도 이 금방 어디서 소금짐을 지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지 하며 발걸음을 옮김에 따라 이러한 불안이 저 어둠과 같이 그렇게 답답하게 그들의 가슴을 캄캄케 하였다. 남들은 소음옷을 입었는데 봉염의 어머니는 겹옷을 입고 발가락이 나오는 고무신을 신었다. 그러나 추운 것도 모르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에인 소금자르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머리 복판을 쇠뭉치로 사정없이 뚫는 것 같고 때로는 불덩이를 이고 가는 것처럼 작고 따가웠다. 그가 처음에 소금자루를 잃을 때 사내들과 같이 연말을 잃었으나 사내들이 극렬 말림으로 애수한 것을 참고 너마를 이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이 소금자루를 이고 단 심리도 오기 전에 이렇게 머리가 아팠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두 손으로 소금자루를 조금씩 쳐들어 아픈 것을 진정하였으나 아무 쓸대도 없고 팔까지 떨어지는 듯이 아프다. 그는 마음대로 하면 이 소금자루를 힘껏 쥐어뿌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만 넌쩍 죽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마음뿐이었다. 발길은 여전히 사내들의 뒤를 따라간다. 사내들과 같이 저렇게 나도 등에 질걸? 이제라도 질 수 없을까? 그러려면 끈이 써야지 끈이 좀 쉬어가지 않으려나? 아휴 쉬어갔으면 금시로 이러한 말이 입 밖에까지 나오다는 칵 막히고 만다. 그리고 여전히 손길은 소금자루를 들어 아픈 것을 진정하려 하였다. 이마와 등어리에서는 땀이 낙수처럼 흘러서 발밑까지 내려왔다. 땀에 젖은 고무신은 왜 그리도 미끄러운지 걸핏하면 그는 쓰러지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벌써 앞에 신발 소리는 퍼그나 멀어졌다. 그는 기가 나서 따라오면 숨이 칵칵 막히고 옆구리까지 결린다. 두 마리나 일것을 그만 쏟아버릴까? 어쩌누우? 소금자루를 어루만지면서도 그는 차마 그리하지는 못하였다. 어느덧 강물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그들은 이 강물소리만 들어도 한결 답답한 속이 좀 풀리는 듯 하였다. 강가에 가면 이 소금짐을 벗어놓고 잠시라도 쉴 것이며 물이라도 실컷 마실 것 등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 저편에 무엇들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강물소리를 따라 높아진다. 봉염의 어머니는 시원한 강물소리 조차도 아픔으로 변하여 그의 고막을 바늘 끝으로 콕콕 찌르는 듯 이 모양대로 조금만 더 가면 기지나여 죽을 것 같았다. 마침 앞에 사내가 우뚝 섰으므로 그도 따라섰다. 바람이 무섭게 지나친 후에 털썩하고 소금자루를 내려놓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얼른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주며 바늘로 버티어 있는 듯한 눈을 억지로 감았다. 그러면서도 앞에 사내들이 참말로 다들 앉았는가 나만이 이렇게 쓰러졌는가 하여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픈 것이 진정되니 온몸이 후드루들 떨린다. 그는 몸을 웅크릴 때 앞에 사내가 그를 쿡 찌른다. 그는 후다닥 일어났다. 사내들의 옷 벗는 소리에 그는 한층 더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는 잠깐 주저하다가 옷을 훌훌 벗어 돌돌 뭉쳐서 목에 달아매었다. 그때 그는 놀릴 수 없이 아픈 목을 어루만지며 용정까지 이 목이 이 자리에 붙어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사내가 이어주는 소금자루를 이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벌써 철퍼덕 철퍼덕 하는 물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앞에 사람은 강물에 들어선 모양이다. 벌써 그의 발끝이 모래사장을 거쳐 물속에 들어간다. 그는 오소서 추우며 알 수 없는 겁이 버쩍 들어서 물결을 굽어보았다. 시커멓게 보이는 물결소리만이 요란하였다. 그리고 뭉클뭉클 내리밀치는 물결이 그의 몸을 울려주었다. 그때마다 머리끝이 쭈뼛해지며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흑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물이 깊어갈수록 발밑에 깔린 돌이 굵어지며 걷기도 몹시 힘들었다. 그것은 돌이 깨른 듯한 해감탕 속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핏하면 미끈하고 발끝이 줄다름을 치는 바람에 정신이 아득해지곤 하였다. 봉염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지고 또 곱디디었다. 물은 저 가슴을 확실히 지나쳤다. 그때 그의 발끝은 어떤 바위를 디디다가 미끈하여 다름질쳐 내려간다. 그 순간 온몸이 화끈해지도록 그는 소금자루를 버티고 서서 넘어지려는 몸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벌어지는 다리와 다리를 모두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소리를 쳐서 앞에 사내들에게 구원을 청하려 하나 웬일인지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며 암만 소리를 질러도 나오지도 않거니와 약간 나오는 목소리도 물결과 바람결에 묻혀버리곤 하였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왼발에 힘을 들이고 섰다. 그때 그는 죽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뜩하고 다만 소금자루가 물에 젖으면 녹아버린다는 생각만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발끝으로부터 머리털끝까지 뻗치었다. 앞서가는 사내들은 거의 강가까지 와서야 봉염의 어머니가 따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금방을 찾아보다가 하는 수 없이 길잡이가 오던 길로 와보았다. 길잡이는 용이하게 그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더 지체하였더라면 봉염의 어머니는 죽었으리라 직각되었다. 그는 봉염의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변 소금자루를 내리어 자기의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의 발끝에 밟히는 바위를 직각하자 봉염의 어머니가 이렇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을 곧 알았다. 그리고 자기는 이 바위 옆을 훨씬 지나쳐 길을 인도하였는데 어쩐 일인가 하며 봉염의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걸었다. 봉염의 어머니는 정신이 흐릿해졌다가 이렇게 걷는 사이에 정신이 조금 들었다. 그러나 몸을 건사하기 어렵게 어지러우며 입 안에서 군물이 실실 돌아 헛구역질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서도 머리에는 아직도 소금 사루가 있거니 하고 마음대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들이 강가까지 왔을 때 마음을 졸이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옥 쓸어 일어났다. 그리고 저마다 두 사람을 어루만지며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다. 자기들의 신세도 신세련이와 이 부인의 신세가 한층 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잠 한잔 못자고 오롯이 굶어오며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어린 것들이며 부모까지 생각하고는 뜨거운 한숨을 푸푸 쉬었다. 그 순간이 지나가니 또다시 마음이 졸이고 무서워서 잠시나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봉염의 어머니를 가운데 세우고 여전히 걸었다. 이번에는 박고랑으로 가는 셈인지 봉염의 어머니는 발끝에 조벤 자국과 수수벤 자국에 찔려서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는 몇 번이나 고무신을 벗어버리려 그나마 버리진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마음을 내고도 한 번도 그의 속이 흡족하게 실행하진 못하였다. 그저 망설였다. 나중에는 고무신이 찢어져 조뿌리나 수수뿌리에 턱턱 걸려 한참이나 진담을 뽑으면서도 여전히 버리진 못하였다. 그들이 어떤 산마루턱에 올라왔을 때 누구냐 손들고 꼼짝 말고 서라. 그렇지 않으면 쏠터이다. 이러한 고함소리와 함께 눈이 부시기에 파란 불빛이 쏘악하고 그들의 얼굴에 비친다. 그들은 이 불빛이 마치 어떤 예리한 칼날 같고 또 그들을 향하여 날아오는 총알 같아서 무의식간에 두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이젠 소금을 빼앗겼구나 하고 그들은 저만큼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단정은 하면서도 웬일인지 저들이 공산당이 아닌가 혹은 마적단인가 하며 진심으로 그리 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공산당이나 마적단들에게는 잘 빌면 소금찜 같은 것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길잡이로부터 시작하여 깡그리 몸 뒤짐을 하고 난 저편은 거푸타고 불을 끄고 한참이나 중얼중얼 하였다. 그들은 불을 끄니 전신이 소름이 오싹 끼치며 저놈들이 칼을 빼어들었는가 혹은 총뿌리를 겨누었는가 하여 견딜 수 없이 안타까웠다. 그때 저쪽에서는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자고 이 소금찜을 지게 되었는지 알으십니까? 쇳소리 같은 웅장한 음성이 바람결을 타고 높았다 떨어진다. 그들은 옳다. 공산당이구나 소금을 빼앗기지 않겠구나 저들에게 뭐라고 사정하면 될까 하고 두루 생각하였다. 저편의 음성은 여전히 흘러나왔다. 그들은 말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서 말을 그치고 놓아 보냈으면 하였다. 그리고 이 산 아래나 혹은 이 산 저편에 경비대가 숨어 있어 우리들이 공산당의 연설을 듣고 있는 것을 들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자꾸 일어난다. 봉염의 어머니는 저편의 연설을 듣는 사이에 산더거우에 있을 때 봉염이를 따라 학교에 가서 선생의 연설을 듣던 것이 얼핏 생각하며 흡사위도 그 선생의 음성 같았다. 그는 머리를 번쩍 들며 저편을 주의해 보았다. 다만 칠같은 어둠만이 가로막힌 그 속으로 음성만 들릴 뿐이다. 그는 얼른 우리 봉식이도 저 가운데나 섞이지 않았는가 하였으나 그는 곧 부인 아였다. 그리고 봉식이가 보통 아이와 달리 똑똑한 아이니 절대로 그런 죽에는 섞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봉식이에 대한 불안은 적어지나 저들의 말하는 것이 어쩐지 이 소금자루를 빼앗으려는 수단 같기도 하고 저 말을 그치고 나면 우리를 죽이려는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었다. 어둠 속에서 연설이 끝난 후 원로에 잘 다녀가라는 인사까지 받았다. 그들은 얼결에 또다시 걸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우리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하고 뒤로 따라오며 총질이나 하지 않으려나 하여 발길이 허둥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산을 넘어 반머리로 들었을 때 비로소 안심하고 한숨 끝에 탄식하였다. 봉염의 어머니는 조급한 마음을 진정할수록 저들이 의심할 수 없는 공산당들이 구나 하였다. 그리고 아까 그들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섰던 자신을 비웃으며 세상에 제일 못난 것은 자기라 하였다.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이와 같은 구렁에 빠뜨린 저들 원수를 마주서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떨고 섰던 자신 보다도 평시에 저주하고 미워하던 그 마음 조차도 그들 앞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한 자기 이러한 자기는 지금 살겠노라고 소금 자루를 지고 두 다리를 움직인다. 그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리고 못난 바보일수록 살겠다는 욕망은 더 크다고 깨달았다. 동시에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저들이 어째서 우리들의 소금짐을 빼앗지 않고 그냥 보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렇게 사람 죽이기를 파리죽이듯 하고 돈과 쌀을 잘 빼앗는 그놈들이 하며 그는 이제야 저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산속에서 혹은 풀숲에서 숨어 지내고 밤에만 걸어서 사흘만에야 겨우 용정까지 왔다. 집까지 온 봉염의 어머니는 소금자루를 얻다가 감추어야 좋을지 몰라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낡은 낡은 상자 낡은 상자 넣어서 방 한구석에 놓고야 되는대로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찬 바람이 실실 돌고 방바닥은 얼음덩이 같이 차다. 그는 머리와 발가락을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서 울었다. 집에 오니 또다시 봉염이며 봉이며 명수까지 선하게 보이는 듯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곁에 있으면 이렇게 쓰리고 아픈 것도 한결 나을 것 같다. 그는 한참이나 울고 난 뒤에 사흘 동안 이나 지난 생각을 하며 무의식간에 몸소리를 쳤다. 그리고 이 눈물도 여유가 있어야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으흠하고 신음을 하며 누울 때 소금 처치할 것이 문득 생각한다. 남들은 벌써 다 팔았을 터인데 누가 소금 사러 오지 않는가 하여 문편을 흘끈 바라보다가 내가 소금 찜을 저 왔는지 여 왔는지 누가 알아야지 그만 내가 일어나서 앞집이며 뒷집을 깨워서 물어볼까 그러다가 참말 순사를 만나면 어떡해 하며 그는 부시시 일어나려 하였다. 아 소리를 지르도록 다리뼈 마디가 맞질리여 그는 한참이나 진정해가지고서야 상자 곁으로 왔다. 그는 잠깐 귀를 기울여 밖을 주의한 후에 가만히 손을 넣어 소금 사루를 쓸어 만졌다. 이것을 팔면 얼만가 8원하고 80전 그러면 밀린 집세나 마저 물고 한달 살까 이것을 미천으로 무슨 장사라도 해야지 무슨 장사 하며 그는 무심히 만져지는 소금 덩어리를 입에 넣으니 어느덧 입 안에는 군물이 시르르 돌며 밥이라도 한술 먹었으면 쉽게 입맛이 버쩍 당긴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침을 두어 번 삼킬 때 소금이란 맛을 나게 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소금이 들지 않으면 맛이 없다. 그렇다 하였다. 그때 그는 문득 남편과 아들딸이 생각나며 그들이 있으면 이 소금으로 장을 담가서 반찬해 먹이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나 그들을 잃은 오늘에 와서 장을 담을 생각인들 할 수가 있으랴. 그저 죽지 못해 먹는 것이다. 그는 한숨을 푹 쉬었다. 생각하니 자신은 소금 들지 않은 음식과 같이 심심한 생활을 한다. 아니 괴로운 생활을 한다. 이렇게 괴로운 하며 그는 머리를 슬슬 어루만졌다. 머리는 얼마나 이그러지고 부어 올랐는지 만질 수도 없이 아프고 쓰리었다. 그는 얼굴을 상자에 대며 봉식아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미를 찾으렴 나는 더 살 수가 없다. 어느 때인가 되어 무엇에 놀라 그는 벌떡 일어났다. 벌써 날은 환하게 밝았는데 어떤 양복쟁이 두 명이 소금 자루를 내놓고 그를 노려보고 있다. 그는 그들이 순살하는 것을 번개같이 깨닫자 풀풀 떨었다. 소금표 내놔. 관념은 꼭 표를 써주는 것이다. 그때 그는 숨이 쾅 막히며 앞이 쾅쾅해왔다. 그리고 얼른 두만강에서 소금 자루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였던 그때와 흡사하게도 그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는 길잡이가 와서 그의 손을 잡아 살아났지만 지금의 단포와 칼을 찬 저들을 누가 감히 물리치고 자기를 구원할까? 이년 너 사염을 팔러 다니는 년이구나. 당장 일어나라. 순사는 그의 눈치를 채고 이것이 관념이 아닌 것을 곧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잡아 낚아 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